네, 세금 보고들 하셨는지요?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까지 세금 보고를 마치지 않은 분들은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올해 개인소득세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통상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지만 이날이 워싱턴 DC 공휴일이라 월요일인 18일날로 마감일이 늦춰졌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세금 보고와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물론 체납액에 대한 이자도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서둘러야 하고 마감일을 맞출 수 없다면 세금 보고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산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 금액과 같이 보내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즉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연방국세청에선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몇 가지 옵션도 제공합니다. 납부액이 많은 경우에는 최대 72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못 낼 경우에는 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신청하는데 120일 안에 낼 수 있으면 분할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고 못 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얼마를 낼 수가 있고 나머지를 쪼개서 몇 달 동안에 내겠다. 최고 72개월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 세금 보고는 마감일에 늦지 않도록 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여 늦은 세금 보고로 인한 벌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금을 제때에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BFG 뉴스 정상훈입니다.